자 이 말레이시아의 창푸칸 20대 청년입니다 20대 청년 이 선수는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인데요 박정환 구단과 만났습니다 고레이팅 기준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말레이시아의 창푸칸 선수의 아시안게임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대결 한번 함께 보시죠 창푸칸 선수의 흑번으로 대구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초반의 진행이 사실 되게 궁금한데 무난해요 여기까지 그냥 흔한 한중일 프로들의 바둑이죠 그리고 바로 박정환 선수가 3-3을 팠습니다 막으니까 이렇게 밀어서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식을 펼쳐갔고요 하나 나릴자 로 두니까 한 칸 두고 초반에는 이게 뭐 말레이시아 선수 바둑인지 중국 선수 한국 선수 바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초반은 다들 완벽하게 둡니다 자 이렇게 늘어서 천천히 가니까 이제 박정환 선수가 삭감을 들어왔죠 이제는 급해요 이런 자리가 예를 들면 이런데 뭐 지킨다고 하면 흑이 여기 어딘가를 딱 지키면 모양이 너무 거대해지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실전에는 여기를 뒀어요 이게 다음에 공격을 하면 어깨짚는 수가 좋으니까 다음 수를 보는 거예요 어깨짚는 수를 그러니까 흑이 그냥 지켜갔어요 이러니까 하나 어깨를 짚고 아주 묘한 행마를 했죠 진짜 화려합니다 일단 뭐 막아가는 거는 끊어서 안 되고 느는 것도 무겁죠 나와서 끊어서 잡히니까 보통 여기서 한 칸을 뛰는 행마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늘게 되면 양쪽에 끊어지니까 아예 박정환 선수는 이렇게 행마를 했습니다 아마도 어깨를 짚을 때부터 이렇게 두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젖히고 이쪽을 젖혀서 날일자로 기세로 나갑니다 그리고 날일자로 두니까 계속 밀어 가구요 이쪽도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백이 이제 이쪽을 삭감을 들어가니까 다시 살리고 날일자로 가고 이 밑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흑이 이 날일자로 둔 걸로 그냥 이렇게 밀어서 사는 그림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고 젖히더라도 2단을 젖히면 이게 뭐 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약간 행마가 이렇게 밑으로 간 거는 조금 백이 흑이 좀 저 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붙여 간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창폭강 선수가 지금 그냥 끊는 거는 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멋진 맥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가 맥을 맥을 보여주고서 손해를 봤어요 이게 너무 악수죠 이 교환이 지금은 이쪽으로 그냥 젖혀서 이유면 뭐 막고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끊어도 여기가 단수가 찌르고 이렇게 단수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냥 좀 너무 멋을 부렸어요 약간 손해를 봤죠 그리고 하나 끊어 들여다보고 막아가면서 두텁게 차단을 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버림돌로 하고 이렇게 살아주는 수순을 보여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요 사는 수순들 보면은 상당한 수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밀어서 하나 젖혀놓고 이제 살아있죠 그러니까 손을 빼고 이쪽을 지켰는데 여기 지킨 게 약간 좀 촌스러웠죠 행마가 차라리 지금 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낫고요 아니면 지금은 중앙쪽으로 두 칸을 떼서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전에 이렇게 두긴 뒀는데 백을 너무 두텁게 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태가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가 못해요 이게 결국은 두구두구 말을 하는데 이게 이 형태가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칸 띄어서 이 교환도 흙이 좀 아깝죠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형태고 먼저 이런 데 껴붙이거나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인데 좀 아깝죠 이런 교환들이 야금야금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크게 키워갔는데 이게 눈에 보기에는 중앙집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렇게 두고 다 늘어둡니다 자 이게 이제 박정환의 어떻게 보면 승차기기도 하고 박정환다운 정말 멋진 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얼핏 보기엔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제 이쪽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손을 빼면은 여기를 젖혀서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젖혀 입으면 이게 자체로 죽어요 못 살죠 그래서 흙이 지켰는데 이렇게까지 교환해놓고 박정환 선수가 노리고 있는 수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수가 진작부터 노리고 있는 수예요 외길이잖아요 여기를 끊은 다음에 이 형태가 수가 나는 건 아닙니다 흙도 수가 많아서 수가 나는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수를 늘려놓고 여기도 이제 부분적으로 흙은 이게 정수였어요 입구자 두고 이렇게 두는 게 부분적으로 정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젖히지도 못해요 찜구 이런 게 있어서 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여기 늘어서 실전처럼 이쪽을 두텁게 만들고 나서 실전에도 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가 두터진 다음에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이쪽 일곱 점이 그냥은 살 수가 없는 형태예요 지금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더더구나 이 창폭강 선수가 미는 좀 무거운 행마를 해가지고 오히려 베개 형태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맞은 게 굉장히 아팠죠 그리고 여기까지 기분 좋은 교환을 딱 한 다음에 중앙을 딱 두 점을 잡고 여기서 흙이 손을 못 빼요 이런데 두고 손을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형태는 단수 치고 이어놓으면 일단 다섯 수죠 그러면 메꾸면 여긴 네 수밖에 안 돼요 수상전이 안 됩니다 결국 손을 못 빼고 여기를 지켰는데 교환까지 해놓고 딱 치중 가게 돼서는 이쪽이 걸렸습니다 백이 너무 두터워요 실전에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입구자를 뒀는데 순간 이걸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지? 꽤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아주 쉽게 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점을 그냥 잡아 잡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말레이시아의 창폭강 선수가 그냥 던졌어요 저는 약간 놀랬는데 이 사활을 다 보고 던진 건지 아니면 어차피 바둑이 내가 나쁘니까 그냥 뭐 살아도 지금은 나쁘기 때문에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활 자체는 이 순간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막더라도 이걸 찔러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 다음에 여기 치중 가능수가 있어서 이 형태가 못 살아요 세 점을 잡고도 못 살고 일로도도 먹여치고 계속 먹여치면 이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못 살죠 그리고 여기를 있더라도 여기를 있더라도 날일자로 가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쪽을 웅크려서 집을 내면 이쪽을 집을 내도 끊어서 이 형태는 자체로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단수가 되는 형태라 흙이 여기를 나중에 이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 점을 잡고는 못 살죠 결국 이 모양에서 잡혔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폭강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던지는 타이밍은 거의 프로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남자 개인전 예선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선전 6차전이 끝이 나서 박정환 선수는 개막전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국을 모두 승리를 하면서 5승 1패로 조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조 2위를 차지해서 대만의 1인자죠 시아홍 선수와 8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마지막 대국을 승리하면서 조 2위를 차지하면서 8강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드리고요 8강전에서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준결승전에서 신진서 선수도 승리를 거두면 신진서와 박정환 구단이 4강전에서 만나는 그런 대진이 만들어졌습니다